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의 하나가 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전세계 경제와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경제에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되더라도 분명히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꼭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어떤 부분이 일어난지를 꼭 공부하시고 이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진격을 명하면서 러시아 본대가 직접 우크라이나로 침공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 러시아 위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벨라로크에서 지원 병력 들어오는 곳. 그 다음 항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분쟁 지역이었던 돈바스 지역에서 들어가는 군대하고 그리고 크림반도 문제가 많았죠. 이곳에서 들어가는 군대 병력까지 해서 우크라이나 유럽 쪽 이쪽만 빼고 나서 러시아 쪽 있는 이 부분에서 전방위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대규모 전면전 형상의 침공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죠? 민간인 크게 지금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쑥대밭이 됐다 난리가 났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참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원래 푸틴 대통령이 예상을 했을 때 코미디언 출신 젤레스키 대통령이 한 2, 3일이면 그냥 때려치고 도망가겠지. 항복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크림반도라든가 벨라루스처럼 친 러시아 정부를 세울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르게 벙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용감한 지도자의 그런 표상과 같은 연설을 하면서 그다음에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굉장히 애국심이 뛰어나서 전방위적으로 공격 들어오는 러시아 군대를 세계 2이라고 일컬어졌던 러시아 군대를 막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막는 게 얼마나 대단했느냐 지금 얘기로는 실제 세계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전차전의 양상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크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증명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전차 운용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전차 미사일 이런 부분의 개발도 크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러시아 탱크들이 이렇게 길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모습하고 그 다음 CNN에서는 진짜 러시아가 오히려 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쟁 양상과 비교를 했을 때 여태까지 없던 양상입니다. 전면적인 전쟁이 분명히 벌어졌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이 전쟁 들어갔을 때는 단 며칠에 여기를 쑥대박 초토화시켜놓고서 나중에 어떻게든 여기를 다 점령해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압도적인 물량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왠거려? 실질적으로 지지부진, 지지부진, 지지부진 하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는 원래 미국이니까 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갑자기 며칠 만에 초토화시켜놓고 여기를 다 점령하는 거. 이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전쟁이에요. 실제 2위, 1위, 2위 차이라고 했던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렇게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지키기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래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외교를 잘했어요. 처음 전쟁 나기 전에 외교 못했다고 했지만 외교를 잘했다는 게 뭐냐? 이 지역에 있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아니라 이 EU의 러시아 침공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여태까지 우크라이나가 했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 특히 EU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쟁 양상이 지원을, 전 세계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실제 열심히 싸우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흡사 우리나라 6.25 전쟁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은 민주주의가 러시아를 몰아내고 있다라는 전쟁 양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잘 봐야 하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부동산하고 참 비슷한 점이 있는데 지정학적 위치, 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유럽을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유럽의 길목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흑해, 크림반도 러시아가 이쪽을 차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러시아는 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웬만한 팁이나 그다음 경제 프로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것들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 어떻게 되죠? 지정학적 위치, 넘어가는 부분.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가스가 노드 스트림,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노드 스트림이고 독일로 가는 거가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독일로 가는 게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되죠? 벨라루스는 이미 점령을 했고요. 이건 바다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러시아한테는 밥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이 나라가 위치를 지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지나가는 이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이기도 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불안하죠. 그리고 이게 이유가 계속 러시아 쪽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어막이 필요하죠. 나토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방어막.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바로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러시아가 조바심을 냈을 겁니다. 그것뿐만 있나요? 송유관도 보시면 우크라이나를 분명히 거쳐 지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유값, 원자재값, 특히 가스 이런 거가 지금 올라가니까 제가 전쟁 났을 때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우리나라 금리 2%까지 올라갈 거다. 왜?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 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바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억누를 수 있는 그거를, 그런 요소를 그대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올해 안으로 2% 갈 거다라고 예상한 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심하게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금리가 2% 이상 올라가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금리 올라갈 때마다 특히 2% 이상 올라가면 특히 많이 올라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때부터 하락세가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크라이나가 석유만, 가스만 이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철광석 매장량도 1위고요. 그다음에 석탄 매장량도 유럽에서 굉장히 높은 수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연탄, 그다음에 우라늄도 굉장히, 러시아에서 오는 우라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자, 석유 생산국이고 석탄 생산국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요전에 요소수 사태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러시아가 바로 우리가 요소수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 만큼 러시아 같은 경우 세계 수위를 다투는 화학 국가입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화학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석유값 올라가니까 운송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철광석 때문에 자동차, 조선 부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요.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네온의 2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온이 뭐냐 하면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또 멈추니까 가전, 이게 또 자동차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이 화학 분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화학 분야도 굉장히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거 공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더군다나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체르노빌 사태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죠.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었지만 원래 원자력이라든가 핵 이런 부분에서도 선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라늄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원유, 석유만 생각하셨던 분들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하게 봅니다. 밥상 물가 상승한다. 러시아 국기를 보면 밑에는 노란색, 위에는 파란색. 이게 왜 나왔냐 얘기를 들어보면 우스갯소리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유럽의 빵바구니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밀, 밀평원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위에는 파란 하늘. 지평선 파란 하늘이 보이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세계 밀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혹시 체르노잼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체르노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밀 기르기 굉장히 좋은 흑색 토양입니다. 자, 워낙에 이 풀이 잘 자라고 풀이 또 썩어가지고 그게 인산이라든가 암모늄이라든가 이런 비료가 되는 성질이 좋아가지고 세계에서 밀 생산을 거의 30%를 차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예요? 밀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라면, 면,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이 각종 고추장이라든가 밀이 들어가는 가공식품 이런 것들도 따라 올라가겠죠. 자,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미 밀, 대두, 옥수수 많은 곡물들이 상승세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식량 문제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저는 2% 반드시 간다. 금리가 2% 반드시 간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2% 갈 거다라고 그냥 대충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와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비료 생산 수출하는 게 세계 1위입니다. 화학 관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브라질 콩센산도 차질을 보인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으니까 이런 거 상관없지 않나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자꾸 도미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보죠. 이 밀, 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르헨티나라든가 그 밖의 다른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밀 생산국들이 다 우리도 지금 러시아도 당연히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식량 안부 때문에 우리도 그런 똑같은 이유로 식량 안부로 빗장을 걸겠다 해가지고 지금 밀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지금 사람들이 요새 우리나라 한류가 또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쌀 수요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밀, 옥수수, 콩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많은 곡물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귀리라든가 이렇게 옥수수, 콩 같은 경우는 또 가축에 먹이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육류 생산도, 육류 생산 비용도 올라가니까 고기값도 상승할 거고요. 자,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명태라든가 대게라든가 이것저것 수산물을 굉장히 많이 수출해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이것도 가격 지금 올라가요. 자,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보면 연어거든요. 지금 아마 횟집 가면 연어가 지금 품절 혹은 메뉴에서 딱 가위표 그려놓고 더 이상 제공 안 씁니다. 그런 게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 아닌데,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 아까 기름값 올라갔잖아요. 원유값 올라가니까 수송 비용.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생물로 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행기로 수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경유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와야 하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서 여기로 못 가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하잖아요. 지금 있는 거 원유 가격만 상승하는 것만 해도 이 연어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빵, 면, 육류 거기에다가 생선 가격까지 연세적으로, 실제적으로 밥상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제일 위협이라고 보고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 아직은 저금리고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부양책이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가는 그런 일부 부분에서 부동산이 막 오르는 게 지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불꽃놀이 혹은 대환장 파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조금 주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부동산 할 때 돈 벌 수 있는지 그걸 찾으셔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방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장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발주한 7척의 세빙선들이 지금 이거 제대로 거래 대금 제대로 지급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조선 타격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지금 유럽에야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 의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의존율을 낮추겠다 하면서 조선 LNG 운반선을 지금 막 발주를 넣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조선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조선 부분은 경쟁자가 없어요. 특히 LNG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조선이 크게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거제도, 울산, 목포,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이 세 군데가 가장 크게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한 것들을 보면 다 어려워요. 그런데 가격 올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식품 부분도 가격을 올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업화된 분야에서는 매출이 크게 상승합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시장 점유율이 상승합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싼 거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싼 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가성비가 좋은 걸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술력이 좋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격도 좋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특히 석유화학 부분은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위를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 평택이라든가 그다음 화성 이런 곳들, 그다음 자동차 부분에서 울산, 울산은 정말 축복받은 곳이에요. 울산이라든가 자동차 공장 있는 그런 지역들, 그다음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광양이라든가 울산 이런 곳도 굉장히 좋게 되겠죠. 문제는 뭐예요? 여기 위에 이거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쟁 나면서 여태까지 나토가 항상 군비를 감축해 왔잖아요. 그 군비 감축한 만큼 자기들 경제 발전에 굉장히 그 부분을 돌렸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자기 나라, 자기네 나라, 자기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산이 되려면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런 분야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방산 장비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체 들어간 지역들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거제 울산 목포 쪽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일단 예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조선 호환기이기도 하고 나머지 반도체나 자동차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경합상대도 많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러는데 이 조선만큼은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시장 독점 점유율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번에 당장 지금은 어려운 상황을 맞더라도 나중에 가서 크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상승할 지역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활성화될 지역은 앞으로도 경제가 발전하고 그다음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활성화될 지역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게 물가 인상, 금리 인상 속에서 선방하거나 오를 수 있는 개발지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들이 어려워진다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전쟁 후에 실제 상승기류에 올라탈 산업이 무엇인가 그거를 잘 관찰을 해보시고 실제 그런 산업지 개발되는 개발지 주변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미래 먹거리로 삼고 앞으로의 일감이 많은 곳 그래서 돈이 많이 넘쳐나는 곳을 보게 된다면 자기가 부동산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